로봇이야? 이거 터지나? 오오오오오오 로봇이야? 갓 이거 터지나? 하핳하핳 Well hell I think I like you But it don't make us friends First thing I'm gonna need is some of Bloom's hardware I've been out of the loop for a while I need to figure out how their scanners work You want me to break into Bloom? Not yet Somebody else already stole the car In my child That stuff's big on the black market I've scouted these guys Let's just say They're big fans of the Second Amendment Take one of my rifle You're gonna need it The gas station for me, will you? I got the Pawnee militia holding what's mine So I need you to go in and grab me my truck Where is it? Where is it? But I'm going to go there I guess I'm going to go there I'm going to go there It's not going to go there This is what it's like What kind of thing? I don't know 해커 능력이 굉장히 좋으니까 데미안을 얘는 이제 처리하기로 마음을 먹었네 하긴 뭐 그렇게나 했는데 걸려먹고 있는데 데미안을 처리 안 뭐야 어? 처리하기도 마음을 안먹으면 말이 안되지 비운지 얼마 안된거 같은데 주변에 듬성듬성 물구덩이가 있어 야 근데 여기 여기 달려가야되냐 차에 있네요 어우 차 되게 깔끔한데 엔진에 뭐 문제가 있나? 덜커덩덜커덩 덜커덩덜커덩 덜드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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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덜드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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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 아 여기도 크 지원세력 비활성 일단 지원세력 비활성 하구요 자아 또 와나요? 속도가 너무 빠른데? 야아 생긴거 봐 트럭 오오오오오오오 대검수?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아헤혹히 트럭을 버리지도 못하겠고 이거 이걸 가져가야 되는거라서 오오 아우 자동차 아우씨 저 사진은 뭔 쟤야 아우 자자자자자 조금만 더 집중을 하고요 오오오오 애들이 가만히 놔두질 않죠 당연한거지만 뭐야이거 넌 뭐야 아이야 비교 마 아이야 트럭 다 망가지 못다 아휴 어쩌라는게 이거 아니 야임마 내가 트럭이 근데 트럭이라서 쉽게 밀리진 않는군요 야야 일단 내려봐 야 죽겠다 야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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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거기다가 거기로 숨어 이 바보탱아 앞에로 숨어야지 야야 타타타 왜 안타 어디야 어떻게 어떻게 에이 자아 10 에이 리 이어서 한가지 페이스 으... 아... 총은 좀 쓰자 자 일반인이에요 오... 오 produce 자 나와 인마 총 못쓰겠다 가까이서는 뭐야 이거 너무 가까이 온거 아니야 니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F클랜드 무서워서 내가 아무리 좋아도 그렇지 너무 가까이 오지마 부담스럽잖아 이걸 통과해서 맞은거야? 자 재장전이요 자 이것도 재장전 한 번 하고요 좋아 20살 미셸 스트라우스 쉽지만은 안왔네요 오 오토바이다 야 어디로 가야돼 나랑 맞으시면 재미가 없을거야 너의 신상전고를 다 까발려주지 너의 신상전고를 다 까발려주지 무슨 소리야? 온라인 많은 사람들은 봤어 스크립 키디디가 보통 걱정하지 않도록 내가 도와주지 우리 몇번에 검색해 검색해? 나의 신상전고가 나의 신상전고 그는 아주 좋은 그는 봐야 내가 검색해 그는 문제가 될지 일단 나를 도와주는 애긴 한데 케이디 우리 편에 서야 되는데 뭔가 전체적인 계획을 말해주지도 않고 어? 잠깐 뭐야 이거 타고 가는게 아닌데? 자 끝부분이에요 한참 가야돼 또 오오야야 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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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가자 오토바이를 탄 나는 아무도 막을 수가 없어 음 뭐 물론 내 신호등과 내 각종 장치와 아유 길 길 길 막을 수는 있지만 이 차 차 뭐야 차 운전할때보단 낫지 차 운전은 못해먹겠어 진짜가지고 다 때려부수고 다녀가지고 거리무업자도 아니고 아 근데 이게 이 오토바이는 좀 오오 이게 이게 조작이 좀 어려워 좀 나쁜거라 역시 아까 그 그 오토바이가 좋은데 오오